나는 너 화내지 않았는데? 너 목소리만 짜증나. 진짜 박네타 주진이 부터 짜려고 한다. 아 앞에 살인마 있어? 뭐야 미친놈아 저 털 봐! 아 이 게임 개잘하네. 살인마 바꿔 제발. 닥쳐 빠져 야 빠지라고. 아니 악원님 치료해줘 끝까지 해줘. 미친놈아 오줌 싸려고 바지 박다가 바지 다 안 박고 오줌 싸는 거잖아. 나는 빡빡이다 나는 빡빡이다 나는 빡빡이다. 한시방이야! 한시방이야 강지! 자 원래 근데 다들 데바드 좋아하시는 거예요? 매니아예요! 예은이가 매니아. 아 좋아요? 야 나 데바드 안 한지 이거 한 3주 넘었어. 야 나도 3주 넘었어. 혹시 욕해도 되나요? 아니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아 괜찮아요 네. 편안하게 하세요? 합방은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정말요? 네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야 야 안돼 넌 편하지마. 약간 편한 수위로 약간 조금 반토막만 해주시면 야 나 요즘 진짜 착한 사람이야. 왜 이래? 야 너네 둘 다 똑같아. 너블이가 아이엠 썼잖아요. 개 쌍력만 처박지 마세요. 에헤헤헤 쌍력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 쌍력은 안 하지. 그치 쌍력은 안 해. 엄지를 엄지로 앞리로 아 좋아 그만 얘기해. 그거 너방이나 얘기해. 야 니가 그렇게 나한테 말할 수 있어. 그만 얘기해. 아이씨 그만 얘기해. 미친 싸우지마. 그럼 이거 살인마 누구로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강진이 살인마 잘해요? 어느 정도에요? 어느 정도? 개 잘함? 개 잘해. 아 개 잘한다. 말이 부담주지 마.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오케이 강진이 살인마로 가도록 하죠. 아 진짜. 핑맨이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핑맨이 이거 어떻게 넣었는지 모를텐데. 물어봐봐. 전력질주하고 자가재생 넣으라고 해 빨리. 핑맨이 좀 알려주세요 나들. 고수분들.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삽고수죠. 아 진짜요? 아하하. 아 너무 무시하시네. 아 저 삽고수입니다. 삽고수. 무려 레벨이 1인데. 하하하하. 몰라. 어 그러네. 레벨을 못갔네. 삽고수입니다. 이거 환생하셔서 1이신거 아냐? 아 그쵸. 얼마 전에 환상해가지고 1이죠. 말레 찍고 환상했어요. 와 레벨이 근데 46에다가 50이네? 아니 근데 레벨이 여기서 50 찍으려면 얼마나 해야 돼요? 밥도 안먹고 했다 보세요. 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밥도 안먹고 하면 저렇게 돼? 네. 방송하신 분들은 제 소리 살짝 줄이셔야 돼요. 저 소리질러서. 아 괜찮습니다. 저희 소리질르는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소리지르는거 좋아하신다고요? 네네네. 아 됐다. 저 여연이 스타일인데 이거? 어 그러게.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겁나 많이던데? 아니 잠시만요. 하하하하하하 발굴이 어디있죠? 하하하하하하 나이스. 우리 합동력 좋았다. 우리가 살인마임?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야. 아 강진이 살인마임. 강진이 막 강림마임. 아니 근데 친구 쪽에서 4호크 들면은 튕기던데? 거짓말 하지마. 아닌가? 아 진짠데?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몰라. 그 일정 확률 아니야 그거? 확률 아니야? 모르겠네. 아니었음.. 그러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 튕겼으면 좋겠는데. 오 시작하네? 강진이 시작해? 어디? 진짜 박네타 죽음이부터 자르고 간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우와아아아 맞아. 야 아주 좋아. 야 너무 무서워. 야 강진아 뭐 말하지 말래놓고선 지가 다 말하니 아주. 뭘 말해 내가 뭘 말했는데. 니가 내 어금니 푸셔버리겠다고 말한거야. 내가 어금니 푸셔버리겠다고. 너 그랬다 그랬다. 야 너가 배고프돼서 강냉이 좀 먹여주겠다는데 그게 문제 있냐? 야 내가 먹으려면 내가 먹으면 어떡한대. 그건 맞아. 야 약간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 닭이 한명 껴있는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거의 잡아먹히기 직전이야. 뭐야 이거. 내가 같이 돌려줄게. 발전기 돌리면 돼. 발전기 돌리는 게임이야. 이거 발전기 돌리는 게임이야. 이거 뛰어다니면 살인마한테 걸린다. 맞아. 미안한데 내 옆에 있는 애 누구야? 미타요. 아 싫겠다 이리와. 나는 발전기. 어 누워. 아 이리와. 니가 터트린거잖아. 아니 미친. 니타는 발전기. 티키드라마자 누구 도망가는데? 아 저 새끼는 무슨 대만에 2000시간 했다면서 이거밖에 못해. 아니 니가 터트렸잖아. 아 앞에 서류만 있어. 뭐야 미친여자. 저 처음 봐. 아 미친. 야 미친. 안돼. 없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할말 있어요. 어떻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친구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 다 보이거든요. 맥팩 쓰실 수 있는데. 맥팩 사용하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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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면 돼. 왼쪽 왼쪽. 들어가서 살짝. 살짝 왼쪽. 왼쪽에서 지금 어떤 새끼 치료하고 있음. 이 새끼 잡아갖고. 제발 한번만 살려주세요. 미칫 똥이네 저거. 루테이션 하자. 아 감사합니다. 복권 드실거에요. 나 이렇게 게임하는게 맞긴 하지. 뭐하냐. 사람 파나먹냐. 빛내나. 잘 먹고 잘 살았겠다. 진짜로. 미친. 니들 실제로 봐바. 개빡았어. 야 무섭긴 해. 나 지나갔으면 말한 것 같다. 왜 어디서 있길래. 귀신 어떻게 됐어. 개무섭. 야 머리가 날아가고 있어. 홀리 Mil Etat. ание 중, 아휴. 발자. 빨리 동기터. 아아! 리타픽은 뭐하냐고! 아아! 리타픽은 뭐하냐고! 아아! 와아! 악령님 뭐야! 아아! 고쳐버렸다고! 여러분들 죄송한데 제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거든요 아 내가 도와줄게 야 강지야 너 뼈꺼기 어딘가 somebody help me 아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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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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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me 상처! 상처 벌어져! 어! 여드름 터진다! 야 누구 뒤지는 소리 들려! 빨리 구하러 가자! 나 부치지매! 야 너 처음 걸었어! 가만있어! 헤헤 리타님 걸려있어! 야 겨드랑이 몇번 만져줘 겨드랑이 만졌다! 야 나 딱 겨드랑이 만졌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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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야 다 쬐 빨리! 달리기 하라고! 달리기 하라고! 달리고 있어! 빨리 개쬐! 저 새끼 마녀가 쫓아온다고 아니 미친 저 새끼를 살려봤자 바로 뒤지네 아 이거 버그인거 같은데 버그아닌? 어떻게 나 있는데만 정확히 알지?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당신만 나아 잃어버린 사람 찾아서 아니 미친 나 공이 됐다 아니 생각보다 아버님이 잘하시네 안녕하세요? 겨드랑이 겨드랑이 쯔쯔쯔쯔쯔 앞치라아! 아 저기 들어아잆 wydaje! ㅋㅋㅋㅋpen tried to wolf 깜짝 Camp 안kngem 아아암!! 고수하세요 일로와 자 어디가 일로와 살려주세요 어 telescop 어 어 muj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일로와 에잉 살려줘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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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오오 빠르다 야 두명이서 하니까 개빨라졌어 제가 치료하면 못해드리거든요 야 에잇 빨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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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 이즈 커밍 그래 그래그래 야 이거 진짜 아파 야 이거 진짜 아파 너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너 왜 아직도 안 잊었어 살려줘 오오 아 이거 공격 행보다 무서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안 돼 리타야 아아 저 꺼져 야 꺼지라고 아니 악원님 치료해줘 끝까지 해줘 미친놈아 오줌싸려고 바지 먹다가 바지 다 안받고 오줌 쏘는거잖아 야 꺼지라고 밖에 밖에 두고 왔다고 미친놈아 아 또 왔어 한번만 살려줘 미안 오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내 뒤에 오우 노 어어 나 무서워서 이제 아 이거다 구라 안치고 너무 무서워 이거 에헤헤헤에헤헤 야 리탄아 나 잡으래 좀만 기다려 내가 수리할게 예은이 잡아 예은이가 잘못했어 예은이가 발전기 돌렸어 야 감미타 너 가만있어 빨리 발전기 돌리라고 예은이가 발전기 돌렸어 형 리탄이 구석진데 가서 빨리 발전기 하나 돌려놔요 맞아요 내가 개빠르게 돌리는 중 내가 개빠르게 돌리는 중 아니죠 거기 아니죠 아니요 아 미안 이제 이만하다가 죽을때가 됐다 걸려야지 어 야곱으로서 걸려야지 어머니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미친 아직 얼마 안걸렸었네 아 나 죽는다 간다간다 쇼간다 야 미친놈아 야 그거 스페이스만 누르지 말라고 빨리 뒤진다고 스페이스만 누르면 안녕하세요 으아아아아 나 따와 그 뒤로 너 따라가도 돼 어 여기로와 앉아 앉아 너 딱 봐도 개못하는데 야!이소 야!이소 야 그 쪽으로 가고 있어! 디매야 너 조심해 나 상남자 그딴고 올라 발전기 돌린다 너 발톱이 지금 habían 내가 뒤지게 잡아 봤어요 뒷덕수 어 users 개 잘하네 사레모법 벗고 제발 개발 박례타 죽여 어 감사합니다 이 뒤에 발전기 거의 다 수리해 가야 아 좋아요 같이 해요 바로 수리해 버리죠 으아악 으아악 으이 살인마 엔딩 나갔어 이러다 질러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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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빛나는 애굴 아니에요? 아 이거 하네 아 이거 하네 아 거의 다 고쳤다고 해서요 거의 다 고친 거의 다 다 고쳐가면 그거 뭐 할까 고쳐가 3분의 1도 못 채웠구만 어 빛나는 애굴 어 3분의 1도 안 했다고요? 아 이 살인마 녀석이 어? 이거 다 부셔놨구만 어 강지는 살인마 녀석 강지 가운데 큰 건물로 들어갈 근데 그거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여기서 수리한다는 사실을 살인마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 없는데? 빨래하고 째야 돼요 흠적을 뛰어다니시면 흠적이 나와요 저 강지님의 중심으로 폐시되겠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 뭐하시라고 해요? 아 어디? 나 치러야 돼 아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떠나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악 깜짝이야 미쳐 으아아악 으아아악 fil cond Ext pulse ord 아 아멘 어 잘반면 악려님 처음 봤어 하이? 뭐야 미쳤다 아아 미안한데 쟤 등 좀 토닥여 주실래요. 토 좀 하게? 칠편 1불 사모 отдель 근대 미친 너무 아파요 미친 걸사 뜨라고 알지 안 봐주고 다 건다 푹ая 살려줘 핑맨아아! 아 가는 중 가는 중 나 뒤져 근데 미안한데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뒤지지 않을까? 못 흔들고 오는데? 야 한번만 살릴게 한번만 살릴게 한번만 살릴게 한번만 살릴게 한번만 살릴게 나 걸어 나 걸어 나 걸어 나 걸고 살린다 나 걸어 살려줘 아아아아 리사야아 리사야아 야 왜 뒤지러 왔니? 뒤지러 왔냐고 안 돼에에에에에에 살이 맞아서 야 손 쫓아 손 쫓아 손 쫓아 아아아아 플레시를 들어? 플레시를? 플레시를 들어? 리사니 그녀가 행복했어 나 이미 숨었어 완벽하게 은폐함 나도 맞아? 그거 맞아? 어디가? 야야야 야야 저벌지 왜? 야 너 진짜 이럴 수 없지 이럴 수 없지 어 야 저거 왜 우어억 리은아 더 괜찮아 악려야 도망가자 안돼요 돈까스 사준다 했잖아요 돈까스라면서요 와아 축하시라야 독가스 사주신다 회사야 아아 독가스 착하게 살았어야지 오오? 내가 살인마 할거다 내가 밑집 할게 이거 이러면 살인마 악려 님이 하는거지 이제 오케이 고인물 살인마 두번 다 봐 보네 진짜 죽었다 나 이 악물고 해 나 지금 화났어 살려주겠니? 나 화났어 나는 널 화내지 않았는데 너 목소리가 짜증나 넌 기달을래 박미타 말넘심 야 니 미는거 한번 해 줘 박미타 니 미는거 한번 해 예은이는 말넘심쨨 진짜 야 박미타로 박미타로 퍼블해야 된다니까 박미타로 퍼블해야 돼 무조건이야 예은이는 퍼블 쎄게 오우 오우 비찬네 귀엽네 탈출해 보여 아 진짜 안.. 아니지? 아싸 아싸 공룰 오케이 네 개 잘했어 잘했어 이거지 어이가 없으면 맥돌을 못 돌려요 아 진짜 짜증나게 하자 화이팅!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박미터만 죽인다 타격탐 좋네 위치판다 너 짜고 쓰는거 안된다며 원래 죽은다는 말이 없다 가물게 해 자 잘해봅시다 화이팅 전투력 올려 머리까지 밀고 왔다 화이팅 화이팅 발전기 찾아 어딨을까 어딨을까 수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딨을까 여기 미친놈아 이거 꺼져 위협해서 안할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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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사람 있어요 어 그러네요 화가 많네 야 너 뭐해 너 뭐해 박미터 너 왜 소리도 지워? 무슨살인만데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런식이면 진짜 무슨살인만데 수리 빠르게 도와드릴께요 그 그 그 그 식 식 아 너 설마 삼산식품이 설마 아니지? 아 깜짝이야 공구성자 이용하러 공구성자 이용할수있네 아 제가 하나 정해줘 어깨가 듬직하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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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핑멘이 위치팔아가지고 누가 살려 죽였어? 나 깍돌이를 그냥 무시해주면 안될까 아하하하 아 무시해달라고? 야 저사빈이은 막 좀 편한거 같아 어 편하다고요? 어 아버님? 편하다고요? 어디계시지 아버님? 전 이미 수리 전문가하기 때문에 수리 이미 다 끝내고 있습니다 핑멘이 굶어죽고 있어 오 뭐야? bcm나마 갑자기 이게 누구요.. 얘들아 살려져 야 이건 왜 왜 왜 야 이거 왜 안발라 야 이거 뭐야 애들아 핑멘이 아무도 안살려주냐고 흑 내가 살려져 싫어 야 이거 왜 안발렸지 오 아 나 진짜 나이스 미안한데 언제 끝나? 아하핳하핳 불사한데 어떻게 끝났을 거야 야 꿈꿔가봐 주고 있잖아 넌 발전기 돌리지도 마 알았지? 빅맨아 아 맞아 빅맨 옆에서 했다가 나 또 왔어 이새끼 뭐야구요 이새끼 이새끼 아니요 죄송합니다 내가 한 번 받겠습니다 나는 빡빡이다 나는 빡빡이다 나는 빡빡이다 나같아 이게 다음 같아 어이 미타야 미타야 살렸어 한번만요 제발 여기 아버님 어디있어? 아 게임이 너무 쉽네 아 오늘 이거 뭐 그냥 엔딩 볼 수 있겠는걸 어이코 한번더 소리 했잖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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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너무 쉽구만 야 이거 왜 안빨리냐 미치겠네 미안한데 난 발전기를 돌리면 안될거 같아 뛰어다녀야지 따따 아니 리타는 쫓기잖아 지 할맹만해 얘기 안해 아 오늘은 또 어떤 발전기를 돌려볼까 이건가? 리타 죽이면 그래도 아버님이 오겠지 아니 아버님은 절대 오지 않아 어째서? 리타야 발전기 두개랑 희생하자 살려주겠니? 친구들아 도와줘 리타야 invested이니 뜰탈탈탈탈탈 Charge 아 뭐야 이거 손에서 처음 뺏는 거 같다 아 뭐야 이거 손에서 처음 뺏는 거 같다 안돼요!!! 으아아아아아아아 어 어머어머? 어머어머? 핑배나 도망쳐 핑배나 도망쳐 확실하게 도망쳤어 확실하게 도망쳤다 안돼 확실하게 도망쳤어 못찾겠어 어 좋아 진짜 예은아 나 한 번만 어 미친 걸렸다 확실하게 도망쳤어 강진을 살려줘 기다려야 오케 강진 오는 중 나이스 어어어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강진이 구애로우면 악녀님이 죽이러 오는데 어어 위치 알아요 위치 알아요 한시방에 강진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미타 내가 구하러 갈게 나 한 번만 더 걸리면 죽어 내가 구하러 갈게 아니 근데 봐줄 수가 없어 리타야 미안해 너 근데 어딨어? 여깄네 나 한 번만 봐주라 한 번만 야 야 나 너 내가 강진이 위치를 불렀으면 내가 죽여 강진을 죽어야지 강 살려줬다고 하네 야 나 리타가 어 뭐야 뭐야? 뭐야 죽었는데? 예은이 살인 인마 땡찡 이게 누구야? 왜 이렇게 죽을래 아 어떻게 알았지 미친 아 이거 좀 무서운데? 이렇게 되면 아니 왜 날 잘찾는거지? 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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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왜 안 돼 아버님 죽게 생겼어 빨리 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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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죽한거 뭐야 오지마 이건 뭐야 오지말라고 가는중이에요 좀만 기다려요 스페이스만 누르고 있어요 어 하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정강진이 아버님 죽겠어 거 거기서 본부하지마 하핳핳핳핳핳하 다 보이거든? 다 보인다고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가씨 물을 내어 야 저거지나 살다 자 한 명이라도 살아야지 자거야 와어 얘 봐봐 얘 봐봐 얘 봐봐 얘 봐봐 강지님 날 포기하지 말아줘 나 안 살려주면 니 위치 다 바랄꺼야 그렇지 않는데 강지야? 살려줄게 살려줄게 헥 아니 근데 내 위치는 살릴수 없는 위치였음 맞아 강지가 아버님 버리고 발전기 돌리고 있더라구요 어떻게 그래? 내가 봤을 때 강지는 한 번 잡히면 캠핑이 강지 죽이면 무조건 캠핑이야 절대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왜 이리 오라고 가는 중 개 열심히 가는 중 궁예 열심히 오는 중 궁예 열심히 가는데 궁예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으면 개utes 또 하äl겠습니다 친구 그대서 전화가 더 많이 왔을 때네 그래 여는 거 같다고 너 이리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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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오오오오오아 와아 저렇게 하면 들어가네 궁예님 원래 사람 이리적이게 살아야된다고했어 강지가 지금 모르떡여 나 가게해줘 미친 아 나 진짜 못됐다 내가 아버님이랑 필맨이 죽여야 돼. 너가 아버님이랑 필맨이 죽인 거야. 알아? 지랄한.. 아니 저..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